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오른쪽에 작성된 납부자 유형, 비열에 입력된 납부자 유형, 그 다음 F열이 입력된 납부일을 이용해서 세원 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원 코드는 납부자 유형이 개인이면 11로, 법인이면 22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룩업 함수를 통해서요. 납부자 유형별 숫자 11, 21을 찾아올 수 있도록 수식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룩업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오른쪽 B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B3세를 클릭하시고 찾을 값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라고 찾을 값을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물론 참조하는 표가 있다면 범위를 지정해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참조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직접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이제 찾을 값을 입력하셨어요. 그러면 결과 값으로 가져올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11과 22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합기호 입력하신 다음, 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개인이니까 11,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요. 법인은 22, 이렇게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채용 코드에 납부자 유형별 값을 표시하셨고요. 그 뒤에다가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자 유형, 납부일, 행본호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연결하실 기호를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뒤쪽에다가 납부일을 표시할 건데요. 납부일은 점을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엔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점을 찾아서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브 스튜디오 2 라고 입력하시고 납부일이 입력된 데이터에 가서 저희는 점을 찾겠습니다. 그 점을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엔퍼센트 연산자 빼기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엔퍼센트 연산자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로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 정의의 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셔서 계산 작업에 해당한 사용자 정의의 함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의 함수의 이름은 FN 수납 방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수납 방법 입력받는 값은요. 납부일각 심표 결제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펑션을 입력하지 않고 마음이 급했어요. 사용자 정의의 함수만 입력했네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펑션 FN 수납 방법은 납부일 그 다음에 결제방법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결제방법이 이체일 경우에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납부일의 연도와 함께 전용 계좌를 표시하고요. 결제방법이 카드일 경우는 납부일의 연도와 함께 모바일 앱을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푸함수를 통해서 이 푸구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방법이 같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체라는 조건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수납 방법에다가 납부일의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납부일의 데이터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여서 날짜 형식이 아니라 문자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네 글자를 이용하면 연도 앞에 있는 네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납부일에 가서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오면 연도에 해당한 숫자 네 글자를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시고 전용계좌라고 입력할 거고요. 전용계좌 이체가 아닙니까? SIF 결제방법이 두 번째 카드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입니까?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동일하게 우린 사용할 거라서 위쪽에 FN 수납 방법 수식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납부일에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오고요. 네 개 숫자를 가져오시고요. 모바일 앱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 저기 위에 계속 빨간 줄이 되어 있죠. else if에 제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오류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체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라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요. 아까 복사하셨던 내용을 붙여 넣을 건데 컨트롤 V 하시는데 전용 계좌 대신에 방문 납부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습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제 방법이 이체입니까? 그러면 납부일에 왼쪽에 있는 네 글자가 연도를 나타내는데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와서 전용 계좌라고 표시하시고요. 납부 방법이 카드입니까? 그렇다면 납부일에 연도 네 글자 가져와서 모바일 앱이라고 표시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부일자 연도 네 글자에다가 방문 납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거서를 H3에 놓으신 다음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FM 수납 방법을 선택하고 확인. 납부일과 결제 방법을 각각 F3과 G3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납부일에 왼쪽에 네 글자 연도와 그 다음 뒤에 오른쪽에 붙여서 표시된 텍스트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세원 유형을 이용해서 기타에다가 표시할 건데요. 세원 유형에 가서요. 주택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주택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기타에다가는 주택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을 표시할 건데요. 서치 함수를 통해서 주택이라는 글자를 찾을 겁니다. 그럼 서치 함수는 몇 번째 주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반환이 됩니다. 숫자입니까? 라고 이즈 넘버 함수를 통해서 숫자이다면 주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서치 함수부터 살짝 작성을 해 볼게요. 서치. 우리는 어떤 텍스트를 찾을 거냐면요. 주택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어디에 가서요? 세원 유형 D3에 가서요. 찾겠습니다. 물론 승용이란 글자에는 주택이란 글자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주택이란 글자가 다섯 번째 있네요.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숫자가 있다면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즈 넘버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즈 넘버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의 숫자입니까? 괄호 닫고 엔터 숫자 아닌데요? 그러면 false 라고 표시가 되고요. 숫자가 있는 5, 1 부분들은 true 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true false 가 됐다면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주택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어, true 라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택이라고 할 거고요. false 라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 search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값의 5나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에만 이렇게 주택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earch 함수와 이제 넘버 함수를 통해서 기타에다가 주택을 표시하는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요. f열에 입력된 납부일과 그 다음 2열에 입력된 납부금액과 그 다음 b열에 입력된 납부자 유형을 이용해서요. 납부자 유형별 납부연별 비율을 표 2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찾을 겁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 복사하셔도 옆으로 복사하셔도 k열이 고정될 수 있도록 수식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2022, 2023, 2024는 납부엘에 가서 뒤쪽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2022 다음에다가 별표를 연결해서 조건을 작성한 다음 수식을 아래로 옆으로 복사해도요. 이 행이 고정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 함수를 통해서요. 백분율의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텍스 함수는 값을 구한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백분율 형식으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값을 구할 건데요. sum, if, s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데이터 합계를 구할 거냐면요. 납부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제 합계를 구할 영역은 E23부터 E26 영역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납부자 유형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데이터가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K3, K4,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세 번 눌러서 K열을 고정해 주시고 심표, 다시 한번 납부일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L, E, M, E, N입니다. 이 행을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그 뒤에는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M% 연산자 다음에 별표를 연결해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가 납부자 유형과 납부일에 연도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납부 금액을 구하셨고요. 슬래시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거는 납부연별 납부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 제시된 함수는 SUMIFS 밖에 없습니다. 그럼 SUMIFS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학계를 구할 범위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납부일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조건을 찾을 범위 이 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고정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뒤쪽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요. SUMIF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SUMIFS를 통해서 구한 값을 연도의 조건에 만족한 구한 값으로 나눠서 값을 백분율 스타일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납부자 유형별 연별 비율을 L3부터 N4 영역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다섯 번째 표일에서 세목명과 최대 납부 금액에 대한 납부일을 L9부터 L15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부일을 표시하는 거고요. 최대 납부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에 납부일을 표시합니다. 저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실 거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있는 납부일에 대한 조건에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일단 조건에 해당한 조건부터 좀 작성 라지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등을 입력하시고요. 라지라는 거는 몇 번째 큰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우리는 세목명에 가서 C3부터 C26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세목명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곱하기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요. 납부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이 가져온 값을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그 만족한 같은 행의 납부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그 값이 첫 번째로 큰 값입니까? 라고 라지암수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입니까? 라고 1이라고 입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큰 값은 106만 2천 8백원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세목명에 따른 가장 큰 금액이 얼마인지가 구해져 있습니다. 106만 2천 8백원은 자동차세에 해당한 내용의 20에 있습니다. 그럼 납부일은 2023년 1월 14일입니다. 라고 납부 금액에 가서 106만 2천 8백원을 찾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열에 납부일을 우리는 결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부기류컵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이 있는데요. 그 값을 납부 금액이 첫 번째 열이 되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납부일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납부 금액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납부일을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라서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또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납부일에 대한 정보를 찾아올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 2021 버전에서는 Ctrl Shift Enter 누르지 않고 그냥 엔터 누르셔도 배열 수식의 결과를 맞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Ctrl Shift Enter나 엔터 누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다면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산 작업에 1번부터 5번까지 계산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